야 위험해 네? 서동 위험해! 서동 위험해 어! 어! 아... 아... 언젠가 길을 걸어가 괜찮아? 네 강철 씨도 괜찮아요? 어디 안 좋아요? 어! 아니 괜찮아 아... 저... 그럼 이것 좀... 어! 그래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? 아... 저... 그게... 제가 옷을 다 떨어뜨리는 바람에요 강차열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강차열 씨 하... 안 다졌으면 괜찮아 어... 그럼... 밖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이건 바로 제가 와서 치울게요 그럼... 그럼 나도 나가볼게 근데... 넌 창고에 왜 들어왔는데? 어? 내가 왜... 왜... 여기... 여기에 들어왔지? 아... 전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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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러 왔다 어... 전단지가 어디에 있지? 야..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맛있네 아주 응? 저도요 저도 맛있어요 잘못 국수 남았으니까 더 먹고 싶으면 말해 네 왜 이렇게 일찍하고 뭐? 염성 안 했어? 네 점심 안 먹었으면 너도 국수 좀 먹어라 오빠는... 왜 쓸데없는 소리 나고 다니고 그래?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? 아니 집들이 가서 나 작가한다고 글 쓰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 소리 뭐하라 하냐고 쓸데없이 왜? 장사장님이 뭐라 그래? 아니요 장사장님이 아니라 그 고향 동생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가요 아니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? 글 잘 쓰게 안 생겼대 그래도 얼굴로 글 쓰는 거 아니니까 파이팅하라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겠어? 아 별말도 아니고 뭐 뭘 그런 말이 신경 쓰고 그러냐 넌 응 그게 왜 별말이 아니야?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구만 그게 왜 기분 나쁘어? 글 잘 쓰게 안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무슨 뜻인데? 지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